자, 세번째 판 아, 즐겁네 즐겁네 아, 근데 페니님 그래도 잘 잡으셨다 아, 그래도 잘 잡으셨다 아, 잘하시네 그래도 A는 괜찮다요 다른 게임 많이 해보셨던 것 같네 나 집을 못 나가 원래 그래요, 전봇댄 그, 사운드 들으시다보면 발소리가 들려요 근데 왼쪽에서 안 들리고 오른쪽에서만 들리면 오른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던데요? 하다보면 들려요, 괜찮아요 처음엔 저도 못 들었어요 아예 저는 아예 대놓고 어디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치 못 봐가지고 그분들은 어디요? 하면 210 210 이러면 210 어딘지 몰라 아, 지금은 알아 자, 일단 로망을 위해서 신발을 벗고 혹시 흰색, 흰색 와이셔츠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왜? 20 자, 위치가 어딘거 밀베 위쪽 동북 여기 닌자들 되게 많이 내리겠네 으으으으음 밀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차 끌고 밀베 갈래? 일단 밀베 갈라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 네 차가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서 차 먹고 밀베 가면 돼 길 따라 가면 되니까 아 밀타가도 나쁘지 않겠다 밀파? 밀파는 위험하지 여기 차라리 서벤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똑같애 서벤니나 밀베나 간가? 자 일단 내립니다 차 발견하면 얘기해주세요 네 잠깐 학교 쪽에 차라리 내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아파트에서 내릴거에요 저기 아마 학교랑 아파트에서 많이 내릴텐데 저희랑은 상관없는 친구들이에요 차 없는데? 오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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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야 발견 저 친구들이랑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여기서 나갈거기 때문에 쟤네는 빨리 템 파밍한 다음에 상대방을 조지고 인간 파밍하고 아이템 다 얻은 상태에서 싸우겠다는 거구요 저희는 차만 끌고 가서 도망을 간 다음에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 방도를 모색하겠다는 거에요 저희가 훨씬 승률이 높아요 네 저기 떨어지면 초보자는 백이면 백 죽거든요 딱히 그렇게 높진 않은 거 같던데 이거 승률이 되게 높아 저번에 같이 했던 형 있잖아 하루에 4번씩 1등한 거 보네 나 때문에 지금 트롤 되가지고 잘 못하는거지 하루에 4번씩 1등한 거 보네 계속 또 랭킹 올리고 있어요 형들 자 타세요 자 한 명 어디있어 아 뭐야 스칼드시고 오셨네 네 아 진짜 잡님 어디다 그래 죽음을 잘 주워주시나 아까부터 계속 아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갑니다 일단 위로 왔으니까 바로 서벤니로 갈게요 타세요 서벤니 찍고 아 뭐야 이거 말래불터리잖아 속도가 느려서 그래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자 여기다 빠르겠다 그렇게 머리 바깥으로 내놨다가 그대로 이제 나무 들이박아서 어 뚝배기 날아갑니다 조심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날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저거에 눈 눈빛기쳐있잖아 내려.. 내려줘요 나 저 타 타고 갈게 지 차에 썼는데 요요요요요요요요요 가요 오케이 자 드넓은 초원을 한번 달려봅시다 그것이 바로 낭만 페빙님 노래 한 곡 좀 뽑아주실래요? 저 노래 못해요 옛날 노래로 하다가 하나 장고쿠나 텐시노 태제 뷰라크가 안돼 왜? 장고쿠나 텐시노 태제는 안돼 마 도 베가 야가 데 도 비다 즉 그러면은 뭐 이거 할까? 세노 텐호 손난자 타베 손난자 호라 코코로아시 가스루요 모토 모토 아아 착하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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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명 내리시구요 한번 내리시고 네 펭님 내리세 아아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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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세요 저 어디있을까요? 거기 파밍하세요 쭉 아 네 잡님은 여기서 내리세요 자 잠깐 기다리세요 차 멈추고 내려야돼 자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 카페부터 터세요 카페부터 뒤쪽으로 터시면 되요 뷰라 거기 털어 여기 털어야지 저는 요쪽을 뷰라 어허 덥시다 여기 아마 저희밖에 안왔을거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주경에는 철저히 네 누구지? 그리고 여기 서버 특성상 뭐냐 보여도 안 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 조심하세요 꼭 그런거 같진 않던데 나도 들은 얘긴데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길래 들어가서 앉았는데 바로 뒤에 그 화장실 들어가서 앉았대 앉았는데 이제 문 닫고보니까 그 옆에 사람 있었대 개꿀잼 몰칸 개꿀잼 몰칸 엠뽀랑 AKM중에 뭐가 좋아요? 엠뽀요 아하 필요없구나 데미지는 AK가 센데 아마 못쓰실거에요 AKM이 데미지는 화끈해요 화끈하지 어 화끈하지 한방 빵 쏘는 순간 두방 빵 쏘면은 이제 맨몸은 두방이면 가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샷건이 제일 빵빵하지 와아 혹시 UMP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UMP9 네 내가 써야되는데 움푼데 아니 너 말고 UMP 나왔는데 어디쪽인가요? 나 있는쪽 왜 틀린 말 아니잖아 아 그렇군요 마침 잘됐네요 저희집도 지구인데 저희도 지구인데 잘 됐다 찍었어요 바로 옆에서 옆에서 살 수 있겠네요 찍었다고요 아 가고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생각해도 긋이네 아 스페인 건 아 재밌는겠는데 차소리 나야 나 혹시 지금 10,000통 있으면 하나만 주워서 차에다 넣어주세요 나 있어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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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16 쓰실 분 있나요? 어? M16 쓰실 분 있나요? 저 찍어드릴게요. 여깄어 여기! 여기 오라고! 여기있어 여기! 여기 오라고! 여기있는데? 아아 그 도로 가러 온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네 파밍하러 가세요. 제가 파밍할게요. 열려놓아줘야지. 어? M416이네? 어 잠깐만! M416에 운 푸면은... 개쓰레기 좋아. 왜 나 M416 좋아하는데? 아니 M4들면은 샷건 아니면은... 샷건이 제일 낫지 M4엔. 됐다 됐다. 어? 뭐야? 여기있어요? 아니... 쟤 저 있는데. 뭐야? 이거 미니 14 아니야? 비올아 미니 14 쓸래? 신총? 어? 네 쓸래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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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페에 들어오면 미니 14있다. 가야겠다. 아 이거 잠이 안되겠네. 5탄도 떨어졌을 테니까. 뭐가요? 파밍 하나도 안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 몰라요. 그 앞에 내가... 배율이 필요한데. 먹어보자 배율. 설마 이 넓은 데에서 배율 하나 안나오겠어? 배...나... 총소리 봐. 가까운 데서 총소리. 내꺼야. 아 너야? 왜? 카페 있다며? 어 카페. 카페. 카페 그 안쪽에 들어가야돼. AK 있는데? 아니 AK 말고 그 뭐냐. 요리. 2개 하는데 있더. 아... 어... 어... 봤지? 토미건. 좋아. 신총을 2개나 먹었네. 난 토미건. 빨리 파밍하고 가야되요 지금. 토미건은 딱히 신총은 아닌데. 아 그래? 이거 옛날부터 있던거니? 옛날 보급해서 나오던거. 아 아따. 조끼랑 다 1랩이네. 배율 먹어야 돼 배율. 혹시 배율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 아직 못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차근차근 먹으세요 차근차근. 찾고 있는데 열심히. 잠이. 연막탄. 배낭이다. 나 슬슬 슬슬 오거든요? 마지막집이냐 이거. 뭐야 마지막집에 사람있어. 사람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팀 우리팀. 요거 파밍하고 가야겠다 이제. VSS는 뭐지? 부스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좋지 않아요. 와 구성도 하나도 안나오네. 부스스는 비온날 쓰면 딱인데. 와 여길. 여길 이렇게 많이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 오케이 대용량. 나이스 나이스. 역시 갓겜. 여기서 대용량 탄창을 주네. 혹시 SMG. 뭐냐 소염기 있는 사람? 나 써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슬슬 빠져나갑시다 이제. 네. 범이 옵니다 범이. 차 끌고 갈게요. 네. 아냐 스카. 스카말고 입었어야지. 짜님. 네? 자꾸 왔다갔다만 하고 계세요. 와 레드도. 그 은한 레드도 타나가 안나와. 저 갖고 있어요 하나. 안쓰는거. 아 레드닷이라도 그냥. 바로 타야겠다 안되겠다. 어차피 차 타야되요. 자 일단 이거 하나로 가자. 여기 팀 차 소리인가 이거? 어 예예예. 여기 바로 옆에입니다. 바로 옆에. 아. 안밖에 조심. 아 이거 울타리. 아 울타리 부술라고. 아. 필라 어디? 이거 울타리 총 쏘면 부서져요. 타. 그래서 울타리 뭐 넘을거 같으면. 총으로 부술로 가. 자 일단 이집 한번 갈까? 구상 몇개 있어요 다들? 없어요. 한개 있어요. 삐오리는? 원. 한개? 오케오케. 첫번째 범위 끝났고. 두번째 범위 어디야. 좀더 가야되네. 여기서 뭐하나 주워먹고 갑시다. 이런집이라도 뭐라도 있어. 쓱 한번 훑고. 쓱 끄고 가자. 정비 끝 정비 끝. 나이스. 네. 엣살 먹은 풀셋이야. 보정기까지 먹었어. 가자. 야야야야야야. 진짜 위험해. 같이 가야돼. 오. 깜짝아. 아 나 피. 누구야. 도망을 가? 어? 도망을 가? 어? 으악. 죽인다 진짜. 피 없는거 피인다.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 진짜 가야돼. 진짜 가야돼. 농담. 농담 말고 진짜 가야돼. 잠퉁이님 피 엄청 없는데. 일단은. 구상. 구상. 있으세요 지금? 없어요. 지금 구상 있는 사람. 아. 멈춰봐. 나 죽게 생겼잖아요. 안 죽어요. 일단은. 여기서 정비하고 합시다. 난 그냥 붕대 빨게요. 드릴게요. 잔퉁이님 드세요 이거. 잔퉁이님 일단 드시고. 먹어요. 구상 하나. 얍. 잠깐만. 에너지 드링크 없는 사람. 있어요 저. 오케이 오케이. 저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거 드세요. 밑에 있어요. 자 타고. 먹었어요? 됐다. 그거 일단 빠세요. 피 채고 가야되니까. 여기 차고지. 아까 거기. 아니다 아니다. 여기 차고집 가자. 빌 어디가? 오르막길이잖아. 바로 못 올라가. 아 그러네. 아 좀 생각. 여기. 잠깐만 여기. 짤 파밍 한번 하고 갈까? 어차피. 시간 1분 남았는데. 저기 한번. 파고 가자. 여기 뭐 나오겠다. 저 우측집 갈게요. 누구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조심. 아 이거 필요 없지. 토미건. 홀로곤 달고. 쓸만한 게 없네. 여기 뭐 있띠? 안 뒤져봤는데. 오케이. 개머리판. 개이득. 오케이. 다 떨었다. 다 떨었다. 단발로 바꾸고. 퓋. 잠시만. villain어 지금 총 뭐쓰고있어? 움푸랑. 스나. 탄. 탄충우네? 응. 잠시만. 스나 SR 이지? 네. 보정기랑 다 있니? 네. 아 있어? 가자. 없으면 줄라 그랬지? 배울만 없어. 나와도 지금 배율이 홀로그램이라 앗 우쪽으로 가는건 위험할 어우 됐다 팬님 방금처럼 그 뭐냐 차 구를 때 머리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아 그래요? 예예 머리 꺾이나봐요 그대로 뚝딱이 날아가요 아까 의미없는 총싸움 덕분에 방어구가 난 먼저 안쌌다 아이 도망갔잖아 니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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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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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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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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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아 형 지금 히오스하고 있어? 나 로족이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으앗 운전 잘하시네 여기가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말고 앞쪽 차고지 아까 저쪽 학교로 많이 내렸거든요 학교 사람이 많겠네 그럼 지금 아니야 지금 다 죽었어요 거기서 모든 아이템을 독식한 여기는 폐왕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응 빌어 어디가? 왼쪽 왼쪽 여기 아까 창울 창울 다 털었다고? 2층까지 가봤어? 난 여기 안 털었어 섬광 잠시만 입구 열려있다 야 털린거 같은데? 하에나가 될까? 배우리 없어 배우리 일단 붕대부터 감아야겠다 얼른 타세요 잠깐만 나 붕대 좀 감고 피 너무 떨어졌다 아까 한번 뒤집힌 것 때문에 피 너무 깎였다 잠깐만 드링크도 없으니까 오케이 이거 붕대 감을 때는 3초 정도 있으면 좋아요 네 한번 감고 3초 한번 감고 3초 비울아 이건 뚫어야겠는데 한번? 이건 뚫어야겠는데 한번? 들어갈라고 왜 3초지? 여기 갈까 여기? 아니 저기 나 핑 찍어놨어 아 파밍 한번 하고 한번 더 하고 갈라고? 하긴 이대로 가면 멸망이긴 하다 잠깐만 아 잘못 봤네 어 렉 걸린다 어어어 어어어 어어 으어 차가 순간이 돌아왔는데 아 열려가 없는 시공의 저편으로 떠나는 줄 알았네 아이 오프로드 어쩔 수 없어 이거 현실적이네 이 차가 그 이런데 잘 못 올라가고요 그 뭐냐 우즈 같은 게 근데 이런 데는 잘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느려요.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S 빠져있잖아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4명 있어 4명 전라 위험한데? 여기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 뚫어야지 아니야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냥 있네 있네 사람 있네 총 뒤쪽에서 쏩니다 저 집에서 쏘는거야 뷰라 저 집에 백방사람 있거든? 여기로 한 번 채우고 갈까요? 아 여기로 있어요? 네 저 있어요 뷰라 뷰라 내려봐 채웠어요 뷰라 렉이 너무 걸려 뷰라 뷰라 렉이 너무 걸려 오케이 타 바로 앞에 집 문 열려있는데 간다 털려있는 곳이 지금 간다 차있네? 어 여기 지금 사람 있거든? 내려 그럼 뚫어야 돼 우리 저 집 저 집 어 앞에 쏜다 뒤뒤뒤뒤뒤뒤뒤 아니 이거 아프구나 내려요 이 집에 사람 있어요 뚫어야 돼요 이거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앞에 사람 앞에 스카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뒤로 뒤뒤 비우는 뒤 어 아 맞다 와 AKM이네 아 아 이런 아 아 이거 정작 파밍 끝내고 싸우러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네요 아 아 잘못봤어 잘못보고 잠식님 싸웠어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된거구나 난 몰랐네 세상에 아니 앞에 있다 그러길래 파는 열심히 했는데 아 아쉽네요 다른데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소감 한마디 할까? 난 더 할건데 아 그래? 자 잠식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패닉님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자 쬐끔 다밖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인큐인가? 자 그럼 참님은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자 네 일단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녹화 끄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